한마디 한마디 해주시죠 어딜 모아? 어딜 모아? 어딜 모아? 여기 기다려봐 잠시만 재협 씨 뭐 안 해 주십시오 아니 저 이거 뭐 저 카메라 어떻게 해 주셨어요? 재협 씨 네 한마디 해주세요 카메라가 많이 뭔가 심리 불안이 좀 있는 거 같아 아 뭐 이거 찍어줘야 돼 이거 찍어줘야 돼 찍어줘야 돼 기다려봐 기다려봐 다시 해봐 끝 예 그럼 다시 해봐 숨겨 proceed 잘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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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안 됐어? 아니요, 반가워요 뭐부터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, 한번 쳐봅시다 대를 만들어야지, 텐트 대 You know? 이게 무슨 글자예요? 이거 불을 어떻게 피우는지 아시는 분 없겠죠? My teacher teacher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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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으러 이렇게 OK Yeah, that's it. It's usually credit Yeah, I think it will save you Yeah, I think it will save you Here, this one 남자 샀어? 카드 안 되네? 아, 이 카드가 계속... 아, 뭘 자꾸 선택하라고 그러네, 여기는 Credit 크레딧 있어요? 어 그냥 현금으로 살게 어, 현금으로 사 현금으로 사면 더 좋아 You won't be long You won't be long You won't be long You won't be long 손실! 이렇게 넣고, 끝에 구리 죄송스럽다 그렇지, 그래서 나도 못 부르는 중이야 우리끼리 한번 해봅시다 그럼 피처말고, 선생님을 부르자 선생님! 선생님! 어, 전 선생님 부르셨는데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네 그러니까, 다 보긴 해야 될 것 같아 마스크 없나? 마스크? 네 지금 벌레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뭐예요? 기다려봐 이거 뭐예요, 이거? 아, 딱... 야, 이거 그러네 뭐야? 김밥 많은 거 아, 그러네 그거는... 이게 엠테이블인데, 근데? 야, 이거 뭐 설명서도 없냐, 얘네? 못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거, 왼쪽 버튼 누르면 돼 뭐라케 싸노? 아, 이거 진짜 잘못 누른 것 같은데? 뭐지? 이거... 뭐지? 어? 아, 이거 누르라고, 이거? 아, 그거? 아, 아 뭐라케 싸노? 뭐한 찌메니? 대척 팀이네 뭐라케 싸노? 뭐한 찌메니? 뭐야? 남진이 형 이런 건 바로 무시해주면 돼 야, 이거 3단인데 좀 복잡해 아, 복잡하다 보다는 꼽을 게 많아 나 이거 먼저 하자 야, 하나씩 가자, 하나씩 나 봤어, 이거 봐봐 이게... 이게... 나 뭔지 모르겠어 야, 이게 뭐야? 베개인 거 같은데? 여기 거는 게 있어 여기도 그렇고 이거 진짜 어렵게 놀다 얘가 그릴 아니에요? 얘를 뭐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럼 이건 뭐지? 형님, 이거 먼저 한 번만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? 어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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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야? 이거 br밖에 없냐? 뭔데? 이거 뭐지? 이거 디디디디디디디디 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디 여기 왔냐, 여기 deixe 이거 꽂아야 되는 거 뭔가 여기, 이거 안 해봐가지고 모르는데 이거는 이거 감을 하자 이거 부어줘서 이것도 펼치는 그게 있네 나 꺼낼게 아니 뭔데 이게? 이거 비니에 다 벗겨요? 이게 어떤 모양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모양이라도 봤으면 좀 파였을텐데 야 지민아 종구야 이건 뭐야? 이것도 너희 거 같은데? 야 이게 뭔데? 모르겠어 일단 자이 들어서이 뭔가 누가 가르쳐주면 되게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뭐 우리끼리 딱 손 아니다 이거 아니다 아니라고 했잖아 아 이거 선생님 이거 어떻게 꽂아요? 힘으로 꽂는 거 맞아요? 야 근데 얘들아 이거 진짜 다시 해체해서 내일 가려면 스파까지 가는 표정 대박이다 이거 그냥 뭐야? 이거 반개탄 반개탄 응 야 올리브유는 기름에 잘 안타냐? 응 아니 올리브 불에 잘 안타? 당연히 안타죠 올리브유는? 네 왜? 등에도 아니고 오늘 불었어요? 응 왜 반짝반짝 걸리는데 아 아 아 아 아 원래 끊었죠? 아니 정해뿌려서 정해 어머머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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그냥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잖아 아 이거 이거 어떻게 해? 이거는 손으로 할 수 있을걸? 아까 남준이가 정강에 쳐서 아팠어요? 그거를 고우가 들어가서 말하네 아 나 진짜 모른다 바보가 없다 이 정도면 지민은 약간 문명이랑 멀어진 느낌이잖아 지민이 약간 지민이랑 땀 쫙 빼겠는데? 허비형도 만만케 않게 몰라 아 둘 다 약간 문명에서 가장 멀어진 두 명이잖아 이거 내가 봤는데 여기서 게임 안 끝나 그거 한강에 오 그리! 해외 들고 다닐 수 있는 우와! 쫀다! 우와! 우와! 오 야 진짜? 우와! 그냥 끓여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왜 귀찮잖아 끓여먹기 가는 거 아니에요? 강판? 채가 썰려요? 20세기 20세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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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흰색이 흰색이 야! 이걸 이렇게 밀면은 아니 시대가 오시는데 형 혹시 그걸 몰랐어요? 으응! 와 쩐다! 우와! 채 써둔 칼 있잖아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? 그래 아까 진영이랑 똑같이 어떻게 그러냐 이야! 세상은 발달했습니다 여러분 손 다치지 않게 여러분 이런 거 사용하세요 아니 그걸 벗겨내야 칼이 지금 야 이거 당근이 껍질 있는 거야? 이건 그냥 당근이잖아 아니 그래도 한 단 한 겹 벗건 있는 게 낫죠 아 그래? 몰라요? 너 정의 얘기인 줄게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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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형 벗겨주니까 이래 되는데? 몰라 알았어요 아 형 안 보여 네 일 한번 네 일 세게 한번 뚝 올려주세요 오! 귀찮아 귀찮아 아 귀찮아 아 귀찮아 귀찮아 귀가 또 빨개졌어요 peque 아 *** 가는 기기는 어디 있어요? 제가 가는기로 블렌더π 블렌더 플리즈 어 감사합니다 아 그게 블렛.. 어 믹성이네 그냥 내가 찾았을 건 뭐냐 이거? 그럼 뭔지 모르겠다 저거 맷 돌 아니야? 음식물 3통 아니냐? 그런 것 같아 약간 진짜 이렇게하면 되는 거 오 야 오 야 오 야 느낌 되게 좋아 철어 철어 진짜 되게 좋아 야 rockroll 자 여러분 지금 자물쇠가 조용히 해! 알았다는데요 형? 알았어 팬 없나? 팬? 에이 클로이 사진 찍자 힌트 어디 있어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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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힌트 어디 있어? 그래 그렇겠지 잠시만 이게 뭘까? 오우야 오우야야야야야야 야 형 간다 여기 있으면 안 될 거 같아 아니 인마 안 나왔나? 화내지 마라 힘 꼽으셨어요? 네 이거 어떻게 쓰나요? 전기 꼽으셨어요? 네 근데 뜨거워지고 있는 거 같긴 해요 네 뜨거워지면 그 다음에 나와 아 뜨거 아니 근데 안 나오는데? 이거 꽂은 건가요? 어 나온다 열을 좀 받으셔야죠 놀봤네 진짜 화내지 마요 침착해요 그래 남주아 너무 어려워 사진 찍어줘 명품으로 실장이 촬영됩니다 자 촬영 시작할게요 벤즈가 어디니? 셋 감사합니다 둘 하나 동생 동생 사진 찍자 둘 둘 둘 아이 이 친구가 셀린가요? 우와 예 너무 셀린구나 날에! 이건 좀 많이 썼네 많이 썼네 아 이 친구 반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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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반가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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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와 와 처음으로 탑퇴 와우 와우 어떻게 꺼요 야 이거 업데이트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끄냐 이거 X있잖아 X부분 이거 눌러봐 어떻게 뭘 눌렀어요 여러분들 꺼진거 아냐 멈춘거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지금 하고 있잖아 얘가 X 한 번 안되더라고 X로 오 신기한데 그러니까 와 이거 영화영화티켓 그거네 이게 국외술 아니야? 3d 무시기 무시기? 3d 프린팅이야? 아닐거같은데? 자 나왔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 시작부터 지금 굉장히 좋아요 와 대박이다 우리 때 이거잖아 섹세이션이야 지금 친구랑 치면 되나? 8 9 0 7 1 아 이거 제목인가? 아니 이게 영화 쪽인 것 같은데 아 친구랑 치면 되겠다 아니 아니 내가 볼 때는 친구랑 친구 아니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리모컨을 들고 아 8 9 0 뭐야 왜 이래? 안 잘라줬어 그렇구나 이게 빼는 것 같은데 형 아 이걸 하는 게 또 따로 있는 거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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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